자 여러분! 안녕! 당신들은 수산달락방의 뭐죠? 종이요, 노예 아니죠 아니죠 너 너! 알바생! 너도 해야지 알바 너 얼마나 찾는데 사람들이 수산달락방을 하면 하여튼 여러분들 알바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사항을 대처하는 능력들을 테스트하는 컨텐츠예요 아시겠죠 하여튼 선배님하고 후배이시잖아요 회사에서는 직장 상사같은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철저하게 이분들이 얘기하시면 좀 따라주시고 회사에서는 편의점이 있으시잖아요 아니 그건 철저하게 해 주세요 오케이 정작으로 테스트를 한 번 해볼까요? 우리가 한 명씩 아 잠시만요 에이 아 미쳤네 왜? 아니 이러고 가만히 있는가고? 미쳤네 근데 왜? 아 일단 보죠 일단 보자 아 되게 미쳤다 아니 일반인일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해봐 안녕하세요 어떻게 못하네 미쳤네 뭐했어? 정승이야 뭐야? 정태웅 민지 아니 진짜 저런 거 같아 아니 여기 그냥 아니 이 집이 뭐해? 뭐라는 거야? 아니 진짜 이런 사람 있어 없어? 있어 진짜 있어 아니 소심하신 분들은 진짜 그래 진짜 있어 너무 웃겨 아니 여기 이 공간을 즐길 수 있게 해야지 다시 한 번 가볼까? 네 어떻게? 좋은 의료 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일단 너가 해봐 안 좋아 너가 리드해야 돼 압도해야 돼 네 안녕하세요 얼마 있어요? 얼마 있어요? 얼마 있어요? 엄마랑 같이 왔어요? 네 혼자 왔어요 자 들어가세요 좀 들어가세요 아니 거기를 가면 안 된다고 바로 야 여성배가 가서 몽댕이 가져라 몽댕이 와 거짓말 진짜 이런 손님 있다니까 너 너무 지금 진지하지 않아 이게 진짜 서비스업이야 아니 젠새끼야 어떻게 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아니 먼저 다가가야지 다가가서 뭐 했어? 다가가서 뭐 했어? 엄마 있냐고 엄마는 있겠지 심지어 제이도 잘해 제이 한 번 보여줄까? 어 웃음이야 손님 한 번 해줘 제이 아 네 드려보내주세요 어 뭐야 여기 진짜 어서워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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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 그 구독자분이신가요? 네 저희 기념사전 촬영까지 할게요 어 네 네 네 깍아야 돼 기념사전 주세요 핸드폰 다 손이 떨려갔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손이 털어드릴게요 뒷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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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서 왔어요? 난 저 아 저기 광주에서 아 광주에서 왜 꺼둔 거예요? 경기도 광주 아 경기도 광주? 아 누구 누구 팬이에요? 제이 언니 아 제이는 나 제이 저한테 그냥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형 죄송해요 잠시만요 아 너 유튜브 보는 거 같아가지고 손님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실제는 실제는 아니 왜냐면 지금 압도하 긴장되고 저거 하니까 그렇지 제이가 압도하잖아 그렇지 제이도 위바컴 하는데 너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엄마 있어요? 이거 말 안 그러면 어떡해 아니 엄마랑 같이 왔냐고 그러는데 엄마 있냐고 그러는데 재혈아 유튜브 볼게요 그래 다시 한 번 해볼까? 재혈이 아니 근데 내 손님 팬이 있어? 아 있어 있어 아 진짜 디디 우와 뭐야 뭐야? 우와 아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 호연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핳 이제 내형 하면 리액션 야 니형아 왜? 최고 하나 리액션 둘 최고 하나 리액션 둘 최고 일어선다 어디서 네가 부끄러워하고 있으면 어떡해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작! 아 뭐야 이 ㅆ가 없다. 야! 오! ㅆ 정지를 하고.. 대신기해. 진짜 입술 꺼봤네요? 아 진짜 이거 무슨 소리야. 오! 아! ㅆ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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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진짜 탈모예요? 형! 형! 오! ㅆ가 된다! 야! ㅆ가! 아! ㅆ. 야! 발효돼 이거 ㅆ! 형 현동 누나는 형? 형 형 근데 입술 X맞아데요. 아!Oh! 감사합니다! 아! ㅇㅈ! 진짜 형! 진짜 내가 ㅈ다 하는 얘기가! 진짜 이래? 왜? 아니야, 빈! 100% 과장 하나도 없어. 진짜야! 아니 깎고 하는데 하나도 안돌려고 XX 정절이다 이런다고 남자한테 다르셔야 돼 나 시험 보고 싶어 아 내가 한번 얘 친구로 해볼게 이번에 나도 이제 저거 괴롭히는 거 괴롭히고 싶은 거야 괴롭히고 싶어? 하나 둘 셋 아 태현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하이! 아 박겸솟다 하이! 이뻐지 실제로 보니까 개쩔지 쩔지! 개쩔지! 누나 진짜 방구 켰어요? 어 저 꼈지 재밌어요? 다 먹었지 재밌었어? 네 재밌었어 내 댓글을 와서 댓글 달아야지 영상 보고 왜 안 달았어 아 달게요 끝날래? 죄송해요 누나 너 몇 학년이야? 저 중학교 1학년이에요 오 14살 네 몇 친 있어? 없어요 공부해야지 일로와 네 누나 야 너 뭐야 친구야? 네 셀카만 찍을래? 부끄럽지? 네 누나 내 팬이야? 뭐 사면 돼요? 아니 일단 셀카만 찍자 스타랑 네 누나 스타가 한번 셀카 찍어줄게 바로 귀 눌러버리잖아 아 치고 들어갈 구석이 없잖아 여기에서 들리면 안 된다니까 그 귀를 잡느냐 못 잡느냐 맨 들어오고 20초 안에 그래 바로 눈만 치고 바로 먼저 내가 치고 들어가야 돼 리드를 해줘야 돼 너희가 짱까도 있구나 갑자기 자 약간 우린 어린 커플 어린 커플들로 들어와요 여기서 나 또 받아야 돼? 어 한 번 더 테스트 오케이 가보자 무슨 말인지 알지? 어 당자리다 어 어 그래 우와 팬이야? 어 야 이 실버 별론데?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귀도 오빠는 어디 있어요? 우리 여기 있잖아 잘 봤잖아 무슨 오빠는요? 야 근데 실버 입술 덮까 보itter? 그러고 야 가자 제이 제이는 나 아니야? 야 뭐야 졸라 귀 놀래 뭔 소리해! 야 진짜 실제로 이런 데니까 약간 허세부린 남자들 꼭 있어 자기 여자친구 옆에서 그렇지 그치 네가 먼저 물어봐야지 이거 초보니까 이거 초동이 전혀 안 되네요 아 그냥 여긴 전쟁통이야. 살아나가야 돼. 너처럼 쭈뼛쭈뼛 니가 사인 받으러 온 새끼처럼 이렇게 하면은 아 진짜 답이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최종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많이 판매들한테 또 배워가지고 좀 임기응변으로 해도 돼요? 아 원래 임기응변이야. 아 안녕하세요. 까꿍! 아니 시발 까꿍하면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대화가 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손님한테 그럴 거야? 아니 시발 까꿍하면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할 거야 손님한테. 아니 손님이 많이 갇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하시더라. 진짜 손님이 이런다니까. 열어야지. 열어야지. 아니 아니 시발. 손님한테. 아니 시발 까꿍하면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냐고 손님한테. 까꿍이 아니라고 진짜라고 이게. 아 그러니까. 진짜 리얼라니까 미치겠네. 아까 이거 선생님 하는 거 못 봤어? 진짜 이거 리얼이라고 리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망치망치 전망치. 오늘의 모습이니까 안녕. 망치. 저희가 오늘 기념일이라가지고요. 네 저희 오늘. 기념일이구나. 기념일에 좋은 제품들이 많으신 사진. 100일이어서. 사진 찍어보실래요? 사진 한 번 찍어보실래요? 저기서 찍을까? 저희 둘만 같이 찍어주실 수 있어요? 네. 둘만? 좀 아쉽지 않나? 저희 기념일이어서. 어떻게 찍죠? 너 찍어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좀 아쉬워. 고양이를. 만들어봐. 코코코불리 되나? 망치망치. 정망치. 망치망치. 헐 대박 입술 개 까매. 오빠 진짜 신기하다? 조그맣네. 조그맣다 그랬어요? 오빠 인성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콜. 콜. 오빠 혼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저 혼자 있어요. 아.. 전기동 받고 싶었는데 망치 망치 반성 오빠는 언제 와요? 아니라니까! 아 진짜.. 다 못됐어.. 아 내가 언제 그랬냐고! 미안해.. 아.. 개빡치네 진짜 왜 그래요? 아니 내가.. 아니 기념일이라서 안 싸우려고 그랬더니 아 진짜 개혈 받네 만졌어요? 네 얼마나 만졌어요? 아니 이거 만지면 안 된다니까 만지면 사야 돼 오빠 여기 원래 이래요? 아니 근데 이거.. 만지면 사야 돼요 어떻게? 아 사야 얼만데요? 20만원 20만원이요? 엎드려 개새끼 알았어 내가 그럼 개신상 받아줄게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아.. 소품 좀 줘봐 안 되겠다 정재현 소품! 정재현 소품이 맞는다 공양도둑인가? 아.. 또 공양도둑은 아니겠지 야.. 공양도둑은 아니겠지 공양도둑은 아니겠지 공양도둑은 아니겠지 공양도둑은 아니겠지 됐어? 오케이 준비 다 됐어? 응 자 하이큐 아 우리 케찹이 지금 방역 시간이에요 30만원 이따가 다시 들어와 주세요 네 이리 오세요 지금 방역 시간이여가지고 너 준비야 이따가 들어와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대처가 되잖아 벌써 우리 아니 방역이 무슨 대처야 왜 그랬잖아 자 이렇게 여성배들이랑 같이 이렇게 해봤는데 좀 어땠어요? 아.. 쉽지 않은 곳은 진짜야 이거는 저희 스쿨과는 줄 알았는데 어.. 엄청난 감정노동과 웃음팔이 그런 거 하고 있었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여기는 저희 핫도그 아니에요 여기는 수사하느랄 방이에요 선배들 좀 잘해서 앞으로 좀 발전되게 좀 보여주세요 바이바이 일단 엎드려라 엎드려야지 어떡해 엎드려야지 엎드려야지 손 벌려 손 벌려 왜 혼나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방송사장한테 물어보고 일단 엎드려 아 예 손 벌려 야 우리가 뭐 가래떡 판다고 진짜 죽었어 야 우리가 가래떡 판다고 뭐 맛만해 보이냐? 아니 아니 우리가 이런 오리 판다고 맛만해 보여? 야 귀여워? 우리가 원숭이 목걸이 판다고 맛만해 보이냐? 어? 우리가 이거 인형 대가리 판다고 맛만해 보이냐? 우리가 지금 이 피지 판다고 맛만해 보여? 야 장난해? 자쿠가 장난이야? 너 봉팔이 무시해 너 핫도그 월드 잘 된다고 우리 지금 무시해? 무시해? 하하 야 야 야 오케이 오케이 풀어주자 어때 있어 정신이 맞았지 마? 보라 보라해 보라 보라케 리포스 라이브 미칭 라이브 하지마 하지마 아니 그거 민폐야 아 혼자 원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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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죽는 거 같아 미치게는 촛도장 우리 지금 미칭에 촛도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